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주한미국 대사의 인터뷰는 그냥 주요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사는 이야기는 곧바로 미국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 메시지, 내용 등이 모두 사전에 충분히 아마 검토되었을 것입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스 대사는 세계와 아시아라는 넓은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 외에 미중 문제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야와 안목한 능력이 출중한 인물입니다 그의 인터뷰가 해리스 중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 2019년 8월 2일자에 실렸습니다 워낙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의미를 더하고 해설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한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시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말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선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이미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북한을 방어하는 데 전념해 왔다 인터뷰 중에서 해리스 대사가 가장 강조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 한미대 북중의 대결 구도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중간한 그런 위치를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대사로서는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명백한 경고이자 비판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양식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의 선택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오르내리지 않죠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모호한 태도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던져진 도전이라고 봅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했으면 그와 같은 사건은 일어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초한 면이 없지가 않죠 두 번째 한국의 고민에 관한 것입니다 헤리스 대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다시 이야기하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미국의 유럽 내 동명국가들입니다 이들이 러시아로부터 느끼는 압력의 무게감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느끼는 압박감과 비슷하다 그 점에서 한국만 독특한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인들에 의하면 내놓기 쉬운 한국인의 특수성 즉 한국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적성과 밀접한 경제관계 때문에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은 특수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헤리스 대사의 지적은 냉전시대 때부터 유럽 국가들이 전체적 성격이 강한 군사강국 러시아로부터 놓인 그런 압박감과 긴장감과 위협감인 거의 한국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러시아와 국경선을 맞대고 국가 규모가 작지만 마지막까지 분투 노력해서 국가의 독립을 보존한 핀란드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소련과 전쟁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두고 그들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러시아로부터 위협해서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핀란드가 대소련을 대하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분은 대단히 실용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과거에 지나치게 연년이 하지 않고 현재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해법으로 소련의 협조를 얻어내는 그런 정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헤리스 대사의 지적입니다 다만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하고 한국하고 중국 사이의 관계의 차이는 한국이 교역 규모의 2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의존도가 더 높은 점이 아마 한국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한국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대목입니다 헤리스 대사는 말합니다 이것은 가치이고 동명이며 당신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동명이 우리 국가 모두의 매우 중요한 이유다 헤리스 대사의 인터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을 한 가지만 들자면 바로 이 대목을 들고 싶습니다 특히 이분은 태평양 사령관을 지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안보 측면에서도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실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는 반드시 가치적인 측면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추구하는 가치라는 토대 위에 실용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라는 그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같은 논리가 국가에도 적용됩니다 국가가 내리는 의사결정이 이것이 우리에게 남는 결정이라는 점에 매달리면 그 국가는 동명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런 상태에서 그 어떤 나라도 동명국가로 신뢰를 얻기가 힘듭니다 대한민국 외교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가치적인 측면은 가치 동명입니다 구체적으로 헤디스 대사는 가치 동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비슷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대한민국 외교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가치 동명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적대 세력들로부터 나라를 지킨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확고해야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죠 영공이 침략당하고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발생하고 이런 모든 그 근저, 뿌리에는 가치 동명이 굉장히 흔들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세상에는 가치 동명을 맺을 수 있는 나라가 여러 국가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었던 매우 소중한 자산 가운데 하나를 잃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일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국의 개입입니다 헤디스 대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상호 방어 약속에 따라서 이 나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중국의 결정권 보호트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는 그곳에서 작전을 하고 있고 사드 시스템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빼앗은 점은 그 어떤 정부보다도 한국과 중국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자초한 점입니다 이것도 가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중국에 대해 원칙적으로 맞서야 했고 이에 따른 경제적 보복을 감수할 수 있어야 했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외 교육 의존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내정 간섭을 시도하는 척도 잘못이지만 이를 용인한 척도 더 큰 문제죠 힘이란 것은 국가의 힘이란 것은 상대방을 제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빼앗은 실적은 중국이 한국의 내정에 대한민국의 내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점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뷰의 제목은 중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메시저로서 아주 선명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혼자서 나라에서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안은 가치동맹을 공고히 하는 겁니다 이처럼 너무 맹백한 외교의 원칙이 흔들리면서 한국이 동네북이 된 거죠 가치동맹을 항상 기억하고 이것에 의지해서 외교 사안들에 대해서 실용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일 간의 경제전쟁은 단순히 경제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대성적으로 생각하고 좀 멀리 생각하고 넓게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셔서 한일 문제를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한일 정보 공유 협약을 깨겠다든지 참 바보스러운 짓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는 너무나 맹백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치동맹을 맺은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듯이 잡혀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안보 근간을 흔드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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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